지도학습의 양대산맥은 회귀, 또 분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류는 영어로는 classification이라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분류한다는 것은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지럽혀져 있는 대상이 있을 때 그것을 성격에 맞는 이름으로 구분해서 그루핑하는 것이 분류작업이죠. 장난감을 장난감이라고 쓰여있는 수납상자에 넣는 것도 분류이고 바이러스를 검사한 사람이 양성인지 음성인지 구분하는 것도 분류죠. 사실 여러분은 지도학습의 분류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전 예제에서 손톱을 깨무는 이미지들을 손톱이라는 이름으로 분류했던 것 기억나시죠? 그렇게 했더니 새로운 이미지가 나타났을 때 그것이 손톱인지 정상인지를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도학습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과거에 만든 데이터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데이터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 중에서 사진은 독립변수이고 손톱과 정상과 같은 이름은 종속변수입니다.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통해서 모델을 만든다는 점에서 지도학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숫자가 아니라 손톱, 정상과 같은 이름이네요? 이럴 때는 회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분류라는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서 추측하고자 하는 결과가 이름 혹은 문자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문가에게는 지도학습의 분류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또 공부를 하려면 지도학습 분류로 검색하면 됩니다. 직접 해결하려고 하면 지도학습 분류라는 이름의 도구를 찾으면 됩니다. 지도학습의 분류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진도를 더 나아가기 전에 영상을 잠시 멈춰놓고 분류의 여러 사례들을 천천히 구경해 봅시다. 분류의 좋은 사례를 알고 계시다구요? 그럼 이곳으로 알려주세요. 더 많은 분류의 사례가 궁금하다면 이 주소를 방문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공유한 분류의 여러 사례들을 풍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얼마나 유식해졌는지 그 변화를 음미해 봅시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어려운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고 종속변수가 숫자일 때 회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또 내가 가진 데이터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고 종속변수가 이름일 때 분류를 이용하면 됩니다. 와 이렇게 어려운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분류와 회기만으로도 정말 많은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겪으신 겁니다. 자 축하합시다. 은 이 영상은TheMX입니다. ność